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가지 의문현상과 어휘 정리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정정을 할게요. 첫번째는요, 저희가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여기서 이제 의문사도 강하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내용어에는 의문사도 들어가는데 의문사, what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what도 강하게 읽습니다.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이렇게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Tonight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knock. 여기서 어루, 제가 이제 지문을 만들 때 이거를 다 받아쓰기를 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루 쓴 것 같아요. 예, 저기 어루 쓴 것 같은데 이게 어가 아니라 어루 이제 돼 있으면 이제 더루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가 아니라 더다. 왜냐하면 앞에 어크루십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막연한 대상이 나오면 어가 나오고요. 어크루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가리킬 때는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 더 를 써야 됩니다. 정관사 더 를 써야 됩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기본 연음하고 슈아 현상, 동화 현상, 쏠림 현상, 생소한 발음 다섯 가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음원 현상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가지만 이제 추려놓은 건데요. 기본적인 연음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여기 읽어보시면 얼음을 얼음으로 국어를 국어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자음하고 이제 모음이 연결될 때 자음하고 모음.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국어에서 기억받침하고 어라는 모음. 기억받침이라는 자음과 어라는 모음이 만나면 거가 되는 것이죠.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하나의 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연음이 생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and in neighboring 이렇게 안하고 and in neighboring 이런 식으로 and in neighboring인데 여기서 in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n은 강세가 없어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약화됩니다. 그래서 약화되기 때문에 and in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and in 언에 가깝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and in neighboring, and in neighboring, and in neighboring, and in neighboring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and in neighboring, and in neighboring 왜냐하면 in은 강세가 없어서 숭그리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and in neighboring,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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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 neighboring, and in 이런 식으로 안 들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this surge 나오죠. this surge this surge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this surge라고 안 하고 s, 앞에 있는 s와 뒤에 있는 s가 붙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s하고 뒤에 있는 s가 붙어버리면 this surge, this surge, this surge, this surge, this surge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이죠. 들어보시면 and this surge, amid, the home, and this surge, amid the and, the surge, amid the and, the surge, amid, the surge, amid the and, the surge 이러죠. and, the surge 이러죠. and, the surge 이러죠. and, the surge 이러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슈아 현상이다. 슈아 현상은 제가 이 영어학 배울 때 대학교 때 이제 영어학을 배우는데 여기서 음성학도 조금 배웁니다. 음성학도 조금 배우는데 음성학에는 이제 슈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받지 않은 단어는 강세를 받지 않은 그 음절 강세를 받지 않은 음절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약화 되는데 그것이 으 으 사운드가 됩니다. 강세가 붙지 않는 모음은 여기 나오죠.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으가 된다. 으 나 어 사이에 약한 발음. 그래서 student를요 student 라고 안하죠 student 라고 안하고 student 왜냐면 이 덴트의 이가 강세가 없기 때문에 덴트의 이가 강세가 없기 때문에 어 덴트라고 발음 안하고 등 등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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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약화가 돼서 약화 돼서 studen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또 들어보시면은요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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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덴트라고 안하고 등 등 등 으 사운드가 되는 거 약화 돼서 강세를 받지 않아서 약화 되면서 으 사운드가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슈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렌도 마찬가지로 세덴이라고 안하고 세덴이라고 안하고 세덴이 아니라 세른 세른 이런 식으로 들어볼께요.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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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고 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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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세든 세든 해도 되고 세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른 텐 이 아니라 등 이런 식으로 약화된다는 것, 약화돼서 모음이 아 으 사운드가 된다는 것 슈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슈 바 라고도 하고 슈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W 발음을요 여기서 슈 와 슈 바 냐 슈 와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W 를 어느 나라에서는 와 라고 읽고요 우 라고 읽고 어느 나라에서는 부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이 W 발음하는 게 다르듯이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 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슈와라고도 하고 어떤 유대인을 슈바라고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죠 모더나는 제약회사인데 모더나라고 안 하고 더나, 더나, 더의 강사가 있어요 두 번째 음절, 더의 강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른 경우에 또 발음은 직접 들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연음이 좀 심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따로 놓고 보면은요 모더나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모더나, 모더나, 모더나 하다 보니까 이게 직접 원음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걸 못 알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에 effective effective도 effective 원래 이게 effective 해도 돼요 effective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x를 쳤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틀렸다라기보다는 뉴스에서 들을 때 빈도가 약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듣는다는 빈도가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x를 쓴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빈도가 effective라고 들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x를 쓰고 o를 쓴 겁니다 이게 발음이 아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effective을 한번 들어볼까요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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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id it help?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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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ffective 밖에 안 들려요 어느 경우는 앞에 있는 e나 e 이런 식으로 들릴 텐데 e나 e라고 이런 것도 거의 안 들리고 effective라고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지나갈 때는요 effective 이렇게 effective 밖에 안 들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연상인데요 동화연상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가 오면 t나 d가 오면 t나 d 사운드가 r 사운드로 바뀐다 동화된다 그래서 좀 t나 d가 약화되는 거예요 t, h, d 이게 r, r 사운드로 들린다는 겁니다 양 옆에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how to help how to help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how to help 왜냐하면 t 사운드 양 옆에 t 사운드 양 옆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w는 이제 자음이기도 하지만 how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모음하고 가깝습니다 모음에 가까워요 how o, w는 모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음은 아니고 이제 모음이다 그러니까 t, o에서 o 두 모음이니까요 t 양 옆에 모음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help 가 아니라 how to help how to help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How to help 그러죠? 찾는데 조금 해먹었습니다. How to help, 그렇죠? How to help. How to help,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investigating 나오죠, investigating. investigating, 그러죠? investigating, investigating. investigating, 왜냐하면 왜 게이링이 됩니까? T 양옆에, T 양옆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T 양옆에 A와 I, A와 I가 있죠? 그러니까 모음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오기 때문에 investigating, 이런 식으로 되고요. let it go, let it go도 마찬가지로, let it go라고 안 하죠? let it go라고 연음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T 양옆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연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가 된다. let it go라고 하고, let it go라고는 안 한다. let it go라고 연음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harried라고 하죠, had it, had it인데, had it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에서는 had it라고 하는데, 빨리 이제 지나가는, 아나운서 발음에서, had it라고, had it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N, T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T가, T 사운드가, N 사운드에 동화돼서 사라집니다. 여기서요, unaccounted, NT 모음, NT 모음일 경우에는, T가, 쉽게 말해서, T가 사라진다. T 사운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ccounted가 아니고, ac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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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언어카운티드라고 안 하죠, accounte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는, 솔림 현상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세가 없는 음절이, 읽어보면, 앞 단어에 붙는 성질이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against infection, against infection을 보시면, infection에서, infection에서, 강세는 faction에 있어요. 강세는 faction에 있는데, 앞에 있는 인이 강세가 없죠. 앞에 있는 인이 강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인과, against가 붙어버려요. against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against가 붙어버리면, against은, against은, faction. 마치, faction이 독립적으로 쓰인 것 같고, against은이 마치 한 단어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들려요. against은, faction. against은, faction.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 다음에, from an unusually, from an unusually. 그래서, usually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다 붙어버립니다. 강세가 없는 전치사, 그리고 접두사, on. 이것은 앞에 있는 말하고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from an unusually, 이런 식으로. from an unusually, from an unusually, 이렇게 들리고요. 마지막에, 아까 들려드린다는, 뭐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from a not, from a, dana's chip, from a dana's chip, 뭐 다, 더 나의 강세가 있잖아요. 더 나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em, mo는요. mo는 from하고 붙어버려요. from a, 그래서 from a, dana's chip. 마치 dana's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From a Dona's Chip, 마치 Dona's가 독립된 단어인가? 그래서 저도 이걸 들으면서 단어라는 게 뭐지? 이렇게 좀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모더나라는 거를 맨날 뉴스에서는 모더나, 모더나 하니까 저도 이 모더나가 Dona의 강사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맸습니다. 이게 받아쓰기 할 때 From a Dona's Chip, 한번 들어보세요. Against Infection, 마지막에 Against Infection Against Infection, 이제 Against Infection 다시요 Against Infection,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모더나 갈게요 아, 이게 또 나왔구나 다시 다른 건 할게요 네, From a Dona's Chip 들렸나요? From a Dona's Chip, 다시 해볼게요. Hearing from a Dona's Chip, 이런 식으로 들리죠. From a Dona's Chip, hearing from a Dona's Chip, 마치 모더나라고는 안 들리죠. 모더나라고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생소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소한 발음.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발음하고요. 언론에서 접하는 발음하고 실제 발음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메르스, 예를 들어서 메르스는 메르스가 아니고 멀스, 바이러스는 멀스라고 하죠. 멀스 모더나가, 뭐 다하나, 뭐 다하나라고 하고 코요테가 아니라, 코요테가 아니라 카이오리라고 합니다. 카이오리, 들어볼게요. 카이오리, 카이오리, 카이오리 카이오리 이러죠. 카이오리, 카이오리 요의 강사가 있어요. 카이오리, 이런 식으로 카이오리 예, 발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이거를 이제 녹음은 해놨는데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거를 좀 실패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 정리하는 법을 좀 소개하면요. 노트에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정리는, 정리도 중요하긴 한데 복습을 안 하는 거는 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정리를 많이 해봤는데 복습을 안 하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단어를 쓰시고 모르는 단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발음 기어는 쓰셔도 되고 모르시면 꼭 쓰셔야 되고 알면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접한 문장을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온 문장, 여러분이 공부한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 스토리와 그 맥락 맥락을 알면은요. 그 단어의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뉘앙스가 느껴지면은 그 단어가 체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판 모르는 문장을 놓고 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공부한 문장을 자기가 알고 있는 스토리, 자기가 공부한 문장, 뉴스, 이 교재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문장, 본인이 직접 자기가 직접 공부한 문장을 왼편에다 쓰고 오른편에는 영어, 한국말 단어, 한국말 뜻하고 그런데 이 한국말 뜻도요. 이 문장에서 통용되는 뜻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뜻,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했던 거 줄줄이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동의어 쓰는 거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배제하시고 여기 이 문맥에 맞는 뜻만 하나만, 맞는 뜻 하나만 골라서 한국말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영사전에 정의, 영영사전에 정의, 이런 식으로 영영사전에 뜻을 쓰시고 영영사전에 나온 예문을 쓰시면 이게 한 단어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실 때는요. 처음에 복습하실 때 요령은 처음에 단어를 보고 떠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한 문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한글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한글부터 보시면 안 되고 자기가 공부한 문장 속에서 이런 뜻이구나 해서 알면은 지나가고 모르면 그 다음에는 영영사전에 뜻을 보시고요. 영영사전에 뜻을 봐도 모르겠다. 그럴 때 마지막에 그럴 때 마지막에 한글 뜻을 보는 겁니다. 한글 뜻은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하고 한글만 이제 봐 버릇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 속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쓰임새로 쓰였는지 파악하려면 자기가 직접 공부한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왼쪽에서 다 처리하시고 왼쪽에 봐도 안 되겠다 싶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글 뜻은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순. 영어 어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영어 어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영문을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문을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작정 외우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당연히 외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어순의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것이 시간이 조금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능사는 아니지만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차이에요. 천양지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순 감각만 다루고 본격적인 뉴스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